적당히들 하지 못하겠소. 경들이 윤호하지 않으면 왕명도 따르지 말라 뭐 그런 뜻이오. 왕의 뜻을 거역하고도 감히 목숨을 부지하길 바라는 것이오. 호동농자 대사사님. 네. 형님께서 낭랑이 공주를 꾀하시다니요. 어찌 일국의 태자가 그런 술책으로. 술책이라 하였느냐. 그럼 말해보거라. 어찌 저명고를 없앨 수 있는지. 어찌 그들의 빼앗긴 우리의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말이다. 정녕 그런 유약한 마음으로.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. 호, 호동 대사큐. 태자는 제가 아닌 혜호 형님이십니다. 게다가 서자인 제가 어찌. 왕은 하늘이 내는 법. 백성이 그 하늘이고 하늘이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닌 아우 호동로다. 미꾸라. 내가 반드시 널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. 그 하늘이 내 나라의 왕으로 만들 수 있다. 아멘